이번 침공사태를 러시아의 관점이라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서방국가의 관점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자,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키워드로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출신 제주대학교 유학생인 라츤스카 카테르나 씨가 도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푸틴은 살인자, 러시아는 즉각 철군하라 등의 빅킷을 들고 푸틴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전쟁을 찬양하거나 혹시 전쟁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남의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죽음을 맞이하기 해야지 본인들은 나서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전쟁에 대한 참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 우크라이나에 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고 또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이용하거나 그런 천박한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어제 화요일에 만나는 코너인데 저희가 특집 대담이 있어서 굳이 방송을 아웃시키지 않고 조수진 기자는 이번 주에도 출연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로 바꿔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로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에프와 크이유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관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키에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크이유라는 단어는 좀 생소한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려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서 좀 키워드를 준비해봤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키에프 우크라이나 수도 맞습니다. 그리고 크이유 역시 우크라이나 수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러시아식 발음으로는 키에프 그리고 우크라이나식 발음으로는 크이유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우크라이나 주한대사관에서 한국 쪽으로 크이유라는 말을 이제 로 좀 표현을 해달라라고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도 나오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단어를 키워드로 준비했는데 이번 침공 사태를 러시아의 관점이라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서방 국가의 관점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자,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키워드로 가져와 봤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사실 예전에 우리가 그루지아라는 나라 배운 적이 있었죠. 지금은 조지아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구소련의 시각에서 벗어나고자 조지아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나라 이름을 또 바꿨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관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너무나 슬프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습에 나섰고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왜 공격을 하는지 배경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배경을 보려면 러시아가 이전에 소련, 소련이라고 불렸던 그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의 줄임말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북부에 위치해 있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로 구성된 최초의 사회주의 연방국가인데요. 소련은 1차 세계대전 도중에 러시아 제국이 현명을 통해 붕괴되면서 그때 생겨난 사회주의 국가의 연합입니다. 모두 15개 나라였고요. 이 소련에 포함됐던 공화국 중에 오늘 등장하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있었습니다. 그 소련이 지난 1991년이었죠. 그때 해체되면서 거기에 속해 있던 나라는 그 국호에서 나라 이름에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빼고 각자가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인 러시아 연방공화국이 소련을 계승한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르바초프에서 예일천을 거쳐서 푸틴까지 이어지는 지금의 그 시기들. 지금 쭉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소련의 해체라는 것은 그 시기에 전 세계의 절반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충격을 줬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자본주의라는 게 당연하다고 해야 되나 유일한 경제체제인 걸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마르크스주의 또는 사회주의가 또 다른 어떤 현실 가능한 경제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해체하면서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한 셈이 된 겁니다. 물론 지금 일부 서유럽 국가에서는 이 수정사회주의라고 해서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인 요소를 좀 수정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용하는 형태가 지금 존재하기도 합니다. 얘기가 좀 돌아왔는데 다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얘기로 돌아가서 이 두 국가는 소련 해체 이후에 독립국으로서 존재를 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경향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네. 그쪽에서는 그런다면서요. 러시아어로 나라 이름 앞에 붙인 접두사가 있는데 그걸 우크라이나 앞에는 또 붙이지 않는다면서요. 네. 지방 행정으로만 보는 거고. 실제로 또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 우크라이나를 그냥 소 러시아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 행정기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형제국가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 러시아라고 해서 하나의 지방 행정기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부터 역사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언어 문화 경제적으로 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이런 경향은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그 정치 세력이 친서방주의인 민족주의파와 친 러시아파로 나뉘곤 하는데요. 이게 좀 지리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유럽 국화와 접해 있는 우크라이나 서쪽은 유럽하고 아무래도 교류가 좀 많다 보니까 민족주의 성향 또는 친서방적인 경향을 보이고요. 또 동쪽이나 남쪽은 러시아와도 접해 있기 때문에 친 러시아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정권을 말씀하셨던 민족주의나 친 러시아 정치 세력이 돌아가면서 집권을 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강제병합이었죠. 네. 그래서 국제사회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크림반도는 또 참고로 우크라이나식으로는 크림반도라고도 읽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서 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이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남쪽 흑해에 있는 반도인데요. 원래 러시아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1954년에 우크라이나에 편입이 됐고요. 그러다가 지난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가 되니까 이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그냥 계속 놔두느냐 아니면 예전처럼 러시아와 합병시키느냐를 놓고 논란이 좀 일어섰습니다. 그때 투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계속 속하기로 결정을 하고 크림자치공화국이 됐습니다. 투표를 통해 결정했는데 이것도 독립국가로 간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 국가 내의 자치공화국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제사회에서는 여기를 크림자치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다가 2013년에 우크라이나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거든요. 당시 집권 세력이 친 러시아 정권이었는데 당시 그 시위로 인해서 정권이 퇴진하고 친서방 세력, 민족주의 그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우크라이나에서는 친 러시아 세력하고 또 친서방 세력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리학적으로 동쪽은 친 러시아, 서쪽은 친서방 세력 경향을 보이는데 이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의 동남쪽에 위치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섬이 아니고 반도입니다. 러시아와 가까워서 친 러시아 성향이 강한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권을 친서방 세력이 집권을 하니까 여기서 친 러시아 성향이 강하다 보니 친 러시아 합병하기 원하는 목소리가 그 크림자치공화국 내에서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친러 세력과 러시아 군대가 크림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크림자치공화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내에서는 크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크림공화국 내에서 주민 투표를 다시 실수를 해요. 러시아에 병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두고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 96%가 러시아와 합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단순하게 주민 투표 결과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가 사실 팽창주의적인 지금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걸 명분 삼아서 병합을 해버렸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사실 이걸 인정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던 자치공화국이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헌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영토 변경은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크림자치공화국에서 진행했던 투표가 그 내에서만 투표한 주민 투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크림공화국의 독립선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또 러시아 측 주요 인사들을 자산을 동결시키거나 여행을 제하는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서로 간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를 두고 미국과 서유럽 국가 또 러시아 간의 갈등도 계속됩니다. 이 갈등에 불을 지피는데 나토라는 국제기구가 지금 또 작용을 하거든요. 나토라는 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요. 냉전 시대가 한창이었던 1949년에 유럽 국가와 미국 그리고 캐나다 같은 서유럽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내용으로 담은 조약이 체결되면서 출범을 했고요. 명분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은 미국이 소련을 겨냥해서 만든 기구였습니다. 안보기구인데 나토의 구소련 체제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또 대거 가입을 했잖아요. 이게 러시아에 신경을 건드리게 된 건데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당시 미국으로부터 나토를 통일 독일의 동쪽 지역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말로 약속을 받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나토 동진 금지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걸 뜻하게 되는데요. 작년 12월 열내 기자회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구 사회가 동유럽으로 1인치도 확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뻔뻔하게 5번이나 우리를 속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련에 소속됐던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한 걸 뜻합니다. 이번에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침공한 것도 무슨 신났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의 팽창주의 이러한 것들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서방주의가 늘어나는 것을 좀 막으려고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미국이 구두로 이걸 약속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제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고 또 문서로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하려는 걸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스스로 한다는데. 네. 동진 금지에 대해서 어긴다는 게 러시아 입장인 거고 우크라이나 역시 지금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추진하는 움직이는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무력으로 공습을 강행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서방에다가 군사적 충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와 비무장화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요. 사상자 수가 지금 수천 명이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영통신사인 우크린포름에 따르면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전까지 러시아 군대가 민간 거주지까지 포함한 무차별 폭격을 가하면서 지금까지 집계된 민간 사상자만 2,100명이 육박한다고 밝힌 보도를 했고요.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인 크이오에 이어서 제2의 도시인 하르키오에 있는 행정건물과 또 민간 아파트까지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민간 사상자는 더 늘어나게 되는 게 불보듯 뻔할 상황이고요. 러시아가 정치적이거나 매기어적인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는 데 대해서 국제사회는 일제히 비판하고 있죠. 네. 아파트가 폭격당한 모습도 보면서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사실 이번 사태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전쟁이 아니다. 그냥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학살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던데요. 네. 이번에 폭격을 받은 어떤 도시의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전쟁이라는 이름의 비극을 좀 잘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국가와 정치권이 벌이는 세력 싸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갈등 상황이든 어떤 갈등 상황이라 하더라도 폭력이나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건 어떤 경우에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최근에 열렸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스켈레톤 종목에 출전했던 우크라이나 국가대표가 경기가 끝나자마자 품속에 있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금지라는 종이를 펼쳐드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간절함이 느껴져서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울컥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당사자가 되고 나면 그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푸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네. 지금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요. 서방은 일단 우크라이나 파병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방법을 도원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접근을 제한하고 또 일부 러시아은행의 국제은행강통신협회에서 좀 퇴출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 항공기 제조사 보잉은 러시아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볼보와 GM에서도 러시아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에너지 기업들에서도 러시아에서 지금 철수하겠다고 발표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유럽연합과 캐나다에서는 러시아 항공계의 연공 폐쇄를 발표하면서 하늘길이 이제 끊기게 됐습니다. 네. 결정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난리가 났는데 IT 기업들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면서요? 네. 러시아발 소식들 중에서는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IT 기업들이 제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언론 매체 계정을 자사 플랫폼에서 광고나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트위터에서도 러시아 국영 미디어 웹사이트로 연결된 링크를 공유하는 트윗에다가 경고 라벨을 붙이고 있습니다. 또 애플은 러시아 유통방으로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서 지난 1일에는 러시아에서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유튜브는 가짜 뉴스에 쓰인 채널을 삭제하고 IT와 스푸트니크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운동계에서도 여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종목별 국제연맹과 각종 대회 조직위원회에 러시아의 선수 및 관계자의 국제대회 초청 또는 참가를 불허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월드컵에서도 퇴출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아를 규탄한 집회가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시민사회단체와 또 노동조합 그리고 종교계가 다 연대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한국시민사회단체 392곳은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전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해 회원국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 존중, 무력에 의한 위협금지를 명기한 유원헌장에 위배된다면서 무력이 아닌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국제사회 원칙을 망가뜨린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사회를 상대로 촉구한 내용도 있죠. 네. 이 시민사회단체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지금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지금 피난민은 지금까지 약 85만 명에 이르며 앞으로 최대 5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에 나와서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도 군사 동매를 확대한다거나 병력을 증가한다거나 또 무기를 배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행위는 중단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는데요. 그리고 러시아나 모든 국가들은 안전보장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만 달성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참 인간 세계에서는 이상적인 얘기가 돼버렸는데 무력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무력 충돌은 결국 민간인 피해로 이어지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당연하고 유엔 정부와 국제기구가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한국 정부 역시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인 정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역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도 어제 집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3일절이었죠. 제주시청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친구는 규탄한 집회도 또 제주에서 열렸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출신 제주대학교 유학생인 라튼스카 카테르나 씨가 도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푸틴은 살인자, 러시아는 즉각 철군하라 등의 핏킷을 들고 푸틴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조 기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일반 국민들이 됩니다. 네. 그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끔 전쟁을 찬양하거나 혹시 전쟁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남의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죽음을 맞이하게 해야지 본인들은 나서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전쟁에 대한 참상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 우크라이나에 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고 또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이용하거나 그런 천박한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 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절대 이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를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좀 해야겠네요. 오늘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